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23년 3월 학평, 확통 2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방정식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3D가 1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 C, D의 모두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방정식에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는 이제 순서상을 구하는 방법은 중복 조합이 되겠죠. 그러면 조건은 A, B, C, D가 모두 자연수다. 특징은 뭐예요? 여기 보면 A, B, C인데 여기만 3D죠. 이럴 때는 이 3D의 D의 값을 정해서 나머지 경우수들을 구해주면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D의 개수부터 정해놓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D가 처음에 자연수니까 얼마? 1부터 될 수 있겠다. 자, D가 1이면 결국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합은 7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D가 1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7이다. 이걸 풀어주면 되겠어요. 그런데 조건은 결국에는 A가 자연수니까 1보다, B도 1보다, C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거 이제 우리 중복 조합 푸는 방식 기억하세요. 결국에는 A도 기본적으로 하나를 주고 B도 하나를 주고 C도 하나를 주면 여기는 몇 개밖에 안 남겠다? 4개밖에 안 남겠다. 그 상황에서 결국에는 우리는 뭐예요? 이제 A, B, C를 아무거나 줘도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푸는 방식이 결국에는 이걸 원래 넘겨서 A 빼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B 빼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다음에 C 빼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라지 A, 얘를 라지 B, 얘를 라지 C라고 치환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문자를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A자리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요? 이거를 정리하면 라지 A 더하기 1, 마찬가지 B자리에 라지 B 더하기 1, C자리에도 라지 C 더하기 1이에요. 자,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변하겠죠? A 더하기 1, B 더하기 1, 그다음에 C 더하기 1, 얘가 7이고요. 이제 각각의 라지 범위는 0보다, B도 0보다, C도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가 되겠다? 4가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의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서로 다른 A, B, C 3개 중에서 중복하락하여 몇 개를 뽑으면 되겠다? 4개를 뽑으면 되겠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산은 뭐가 된다? 3H, 4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치환을 통해서 구해주긴 하지만 그냥 이 상태에서 이제 자연수가 되면 기본적으로 하나씩 줬다고 생각해서 4개를 만든 다음에 이제 나머지 A, B, C 중에서 중복하락하여 4개를 뽑았다. 그래서 곧바로 넘어가는 게 이제 돼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게 되면 3H, 4 두 개를 더하고 빼기 1 얼마가 돼요? 6, C, 4가 되겠고요. 얘는 6, 2. 자, 우리 6시 계산할 수 있겠죠? 우리가 6 곱하기 5를 2로 나눠줘라. 그래서 얼마다? 15가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D가 1인 경우를 구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D가 2인 경우만 구해보면 D를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가 돼야겠다? 얘가 2니까 6이니까 얘는 4가 돼야겠다. 마찬가지 조건은 A도 1보다, B도 1보다, C도 1보다 커 나갔죠? 그럼 어떻게 해라? 하나씩 기본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한 개밖에 안 남았고요. 그럼 우리 나머지 A, B, C 세 개 중에 중복하락하여 하나를 뽑는다. 곧바로 보다 3의 H이 1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원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는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3의 H을 계산하자. 두 개를 더하고 빼기 1 얼마예요? 3, C,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3개가 되겠다. 자, 그럼 D가 이제 3인 걸 해야겠냐라고 했을 때 D에다가 3을 집어넣게 되면 D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가 돼요? 9가 되겠고요. 그러면 세 숫자의 합이 1이 돼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A, B, C는 전부 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3개의 합이 1이 되는 자연수는 없겠죠? 따라서 우린 D가 1일 때랑 2일 때만 구하면 되겠다. 따라서 우리가 방금 구했던 D가 1일 때 얼마? 15와 방금 D가 1일 때 3을 더해서 만족하는 답은 얼마다? 18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